1자대기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야구선수로 활약하는 아들을 둔 학부모 모임이름 야구의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. 유기철씨 야쥬쥬 슉 슉 유쥬쥬 줘야죠. 이 이름은 유쥬쥬 줍시다. 기철씨 첫 사연에서 이어지는 사연들이 많네. 오은미씨 우연히 볼 오은미씨 드립니다. 아우 첫번째 사연에서 쭉 계속 오네. 어지민씨 다시 도전해 주셨어요. 볼 던진 사춘기 좋다. 어지민씨 드립니다. 오 저는 이 이름 굉장히 좋은데 정영덕씨 맘 맘이야 맘 맘루홈런 오 맘루홈런 좋지 않아요? 발음이 좀 어렵구나. 맘루홈런 아나운서도 좀 힘든 발음이네요. 맘루홈런 정영덕씨 드립니다. 5934님 아우디 어때요? 아들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실패 9907님 우월아로 짓는 거 어때요? 하셨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들 월클 아닙니다. 하하하하 겸손하고 좋은데요? 네. 9907님 드립니다. 0213님 모이자리그 어때요? 메이저리그 가야죠? 슈벨 이철구씨 야등바등 야등바등 야등바등은 이제 번데기 느낌 좀 많이 나는데 좋은데요? 이철구씨 좋았어요. 슈벨 6950님 야구 like something to drink 보내주셨고 이혜진씨 음악엔 모짜르트 야구는 야구르트 하하하하 이혜진씨 드립니다. 박혜연씨 대사자 인 더 야구장 슈벨 슈벨 김주표씨 4명 타자 슈벨 송병원씨 응원은 내가 할게 응원은 누가 할래 슈벨 박상규씨 야잘아잘 약간 착 달라붙긴 해요 이름 자체가 뜻은 야구 잘하자 아들 잘하자 야잘아잘 좋은데 야잘아잘 좋다 일단 박상규씨 드립니다 김태우씨가 그 린씨랑 부른 노래였나? 맞죠? 내가 야 구하면 너는 예 하고 조금 길긴 한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성진영씨 이재명씨가 야구하면 이 이름이 좋아하시면서 슬램덩크? 좋아요 재명씨 이거 아주 재치점수가 드립니다 됐다 이샘아잘 감사합니다.